자, 31번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재하지 않은 것으로 고르래요. 자, 초급 문제는 40문제지만, 중급과 고급은 50문제까지 있죠. 체력싸움이야. 31번, 다큐멘터리 기획안. 19세기의 정치 혼란과 사회 불안. 안동김씨 풍양조씨 등 일부 외척 가문이 집권한 시기에 사회 모습을 통해 지배층의 부정부패가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장면, 씬 1. 관직을 파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고관. 등등이 있어요. 자, 31번 정답은 4번. 임껍정이 이끄는 도적대에 가담하는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임껍정은요, 세도정치 시대에 나왔던 인물이 아니고 조선 명종 시대 때 있었던 도둑이에요. 음, 하지만 토포군에 의해서 일망타진이 되죠. 그 임껍정 드라마 어릴 때 있었는데 뭐, 지금은 뭐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자, 32번 가겠어요.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미 문벌에 따라 사람을 기용하니 뭐, 사람이면 모두 오장과 칠규가 있는데 그,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 양반이나 중인이 되려 하지 않고 군부의 천역을 즐겨 지려 하겠는가 실 한 가닥이나 쌀 한 톨을 납부하더라도 영명을 붙이니 사람들이 반드시 북극기획인다. 우서라는 기록에 있고요. 자, 32번 선택지 보겠어요. 1번 산원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했다. 2번 키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서기헌 다산정약용인데 음, 이거 우서를 쓰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사람의 체제를 연구하여 사상의학의 확립. 자, 북학의의를 저술하여 그,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했고요.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혼천의를 제작했다고 해요. 음. 자, 혼천의 제작. 장영실이죠. 자, 3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직업적 평등을 주장을 했지만 그 뭐냐 그거는 좀 없었어요. 네. 어 자, 33번을 가겠어요. 가에 들어갈 사건의 결과. 뭐야, 한국사 왜 스피드 퀴즈야? 뭐, 99에 대한 차별대우와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건은 무엇일까요? 참 쉬운 문제죠.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사건의 결과. 임오군란이 일어났어요. 별기군 막 망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대원군 복귀하고 하지만 그, 별기, 그, 뭐냐 90군데가 이제 그, 뭐냐 다시 뭐, 일어났는데 그렇게 이제 대원군을 그, 그, 모셔왔어. 모셔왔는데 그, 청나라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청나라가 개입을 하고 그, 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해버려요. 자, 그리하야 그, 대원군은 청나라에 몇 달 동안 유폐됐다고 돌아오고요. 이때 재물포조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일본 공사관 경비병이 서울에 주둔을 하게 돼요. 자, 34번을 가겠어요. 34번 가와 다 주장에 대한 설명 한번 골라볼게요. 음, 1. 가 지금 국론이 두 가지 주장으로 맞서 있어요. 서양의 적을 공격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 쪽 주장, 주장이고 서양의 적과 화친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그, 적국 쪽 사람의 주장이래요. 전자를 따르면 그, 뭐냐 나라 안에 전통이 보전이 되고 후자를 따르면 인류가 금수의 지경에 빠진다 그래요. 자,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지만 본격적으로 서양 오랑캐와 다를 것이 없다. 강화가 이뤄지면 사악한 서적과 천주교가 다시 들어와 사악한 기운이 온 나라를 돕게 될 것이다. 글쎄요. 저는 사실 이거 개인적으로 기분은 안 좋아요. 제가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자, 미국으로 말하면 우리가 원래 잘 모르던 나라래요. 자, 만일 그들이 우리나라의 허점을 알고서 우리나라가 힘이 약한 것을 없인 여겨 따르기 어려운 요구를 강요하고 비용을 따마낀다면 장차 어떻게 응대하겠습니까? 하는데요. 34번 가와 다 주장에 대한 설명 전혀 아니죠.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는요. 이미 한불조약이 체결이 돼요.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4번이 돼요. 4번 한불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프랑스하고 조약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 가톨릭을 수용을 하게 되는데 왜 한불조약이냐면 당시 마카오에 있었던 프랑스 성교회의 신부님들이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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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번 그래서 문제 했고요. 35번 가도록 할게요. 다음 그리스인 배경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대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중립론이 나와요. 자. 35번. 음. 다음 그리스인 배경.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이었는데 영국은 사실 그런데 거문도까지 왔다가 영일 동맹을 맺고 철수를 해요. 그래서 35번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고 지금 뭐냐 뭐 좀 제가 좀 추적할 게 좀 있어가지고 잠깐만